이번에는 누워서 흉추를 비트는 자세 습다 빠리부리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흉추의 트위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근을 단련시키기 좋은 자세입니다. 저와 함께 누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 발을 쭉 뻗어서 머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주세요. 발을 가지런히 모아주시고요. 양 손을 깍지를 껴서 하늘 위로 올려줍니다. 몸을 기지개 펴듯이 한번 쭉 늘려주시고 발끝도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. 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배측 굴곡을 만들어주시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그대로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습니다. 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조금 더 가슴 쪽으로 꼭 끌어안아주세요. 두 호흡 더 마시고 내쉬고 마셨다가 내쉽니다. 이제 깍지를 풀어서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바깥쪽을 잡고 왼쪽으로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기울여 주십니다.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쭉 뻗어서 시선도 오른쪽 바라붙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무릎을 지그시 눌러주십니다. 이때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지그시 눌러주세요. 호흡 다섯 번 가십니다. 편안한 상태에서 충분히 호흡을 하며 흉곽의 트위스트를 느끼십니다. 두 호흡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다리를 아래로 펴고 앉습니다. 다시 한번 양성 하늘을 올려서 발끝을 앞쪽으로 밀어내고 기지개를 한 번 더 펴실게요.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발끝을 당겨서 배측 굴곡 만들어서 이번에는 왼무릎 구부려서 양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고 꼭 끌어안고 호흡 두 번 더 가십니다. 마시고 내쉬고 이때 턱을 살짝 당겨서 쇄골 가까이 붙여보세요. 한 호흡 더 마셨다가 내쉬고 손깍지 풀어서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고 오른쪽으로 쓰러뜨립니다. 왼손은 바깥쪽으로 쭉 펼치고 이번에는 시선 왼쪽 손끝 바라볼게요. 호흡 다섯 번 가십니다.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어깨가 조금 더 바닥과 가까워지십니다. 호흡 두 번 더 갈게요. 호흡이 마무리됐으면 천천히 돌아와서 양손 골반 옆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자세를 마무리하십니다. 고맙습니다. โ